에스티디 와 여러분 시간 없어요 규빈아 이리 와봐 혀노가 내가 너 골라줄게 Okay, Okay 딱 봐도 이거야 뭔 S 사이즈야 사이즈를 모를 때 부누리죠 예쁘다 예쁘다 가슴이의 눈에 깡더 가슴이의 눈에 깡더 가슴이의 눈에 깡더 갱스터 느낌의 어두운 느낌의 고위여서 혹시 검정색 입술 있어요? 검정색 입술 있어요 아.. 아..재미있냐? 진짜 어떡해 메이크업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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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해야 돼 예쁘게 세팅을 하고요 맛있는 거 드려야지 맛있는 거 어리 지금 긴장해요? 조금 긴장해요 우리 하트를 넣어야 돼 됐어?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아주 완벽해 아주 완벽해 제일 단라 순서 스승 이 해석 슈타 지연 연결 정말로 출시 나의 탈락 오 지금 캬 그노를 못 촬영 탈락했던 친구들이나 누가 있을 것 같을 수 있죠 떨린다 떨려 진짜 모르겠죠 누가 오셨을까 진짜 스타크리에이터 분들 계실까? 마스터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스타크리에이터 여러분 스타크리에이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보이즈 플래닛 게릴라 신곡 쇼케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 너머에 스타크리에이터 분들이 와 계신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실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연습생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뾰로롱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오 마이 갓 왜 부모님이 되세요? 가족분들에요 엄마랑 눈 딱 마주쳤는데 원래 살짝 안해지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왜 여기 있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이쁘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이쁘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 아 형 우리 아빠 누구 닮은지 알아? 추석하고 추석하고 진짜 어릴 때 사진 보면 똑같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눈물티 형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데 스위치 스위치인데 여기 어 여기야? 이스라엘이 너를 보면 맘대로 아 이번 무대에서 제가 없으면 전 못 볼 것 같아요 아 맘에 들어? 너무 좋아 춤 따라 출게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테레야 우지마 왜 그래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눈앞에 보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일단 우리 다 같이 단체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게릴라 신곡 쇼케이스인 만큼 식사하시는 동안 저희의 신곡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부모님들 앞에서 뽑았어 오늘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어머니, 어머니 바로 앞에 앉아계신다 나 동생 왔어 귀여운 거야 동생 동생 왔어요? 나 동생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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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평가? 사이즈가 좀 큰데? 네 맞아요 얼마나 평가? 엄마 아들이 무대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경험이었거든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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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앞에서 해야 한다니 부담이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무대는요 스위치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대하는 거 처음인데 이게 제일 떨려요 스위치 팀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스위치 팀 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꾸우 꾸우 눌러줄 꾸꾸기입니다 귀엽다 귀엽다 김둔 형 오늘 누가 와주셨죠? 어머니랑 쌍둥이 형이 왔습니다 네 형님한테 인사 한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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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라고 혹시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미국에서 와주신 건가요? 네 와 와 와 뭐 이렇게까지 와 혹시 형님은 동생의 애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 오고 싶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아요 다음 테레 형 오늘 누가 와주셨죠? 오늘 부모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오고 싶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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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이 어려워 어떡해 왜 또 이러는 거 죄송해요 오늘 오신 부모님과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감미로운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첫 번째 그대의 마음 시무룩한 나를 웃게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 들었습니다 파이팅 보이즈 플래닛 게릴라 신곡 쇼케이스 첫 번째 무대 스위치 팀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킬린터트로 박한민인가 파이팅 사실 이번 미션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라서 부모님 앞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강함이 생긴다고 내가 용기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너와 나 이 밤의 끝으로 가 내게 더 취해 조금씩 기대 맘은 더 비대 못 보는 미래도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빛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있잖아 팀입니다 어머니와 오신 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하트 퍼포먼스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으로 공개된 남빛나 영상에서 엔딩 요정으로 만들었던 하트인데 저의 주 장르를 섞어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누나 사랑해요 말고 누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 버르 cos 된 거áz 좋아해 사랑해 미안해 저는 아무것도 몰라 진혜 다섯 살 금준현? 진혜 다섯 살 가! 귀여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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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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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ay my name 우리 시작해 볼까? Oh baby I win the way, go away 너도 아닌 날 웃어버려 널 위해 멈출 순 없어 Let it set go 감사합니다 뻥 거짓말 거짓말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아 무서워 뭐지? 이 자리는 사실 아티스트 배틀 중간 평가였습니다 아 중간 평가였습니다 아 평가제 설마 없죠? 평가제 나눠 드릴게요 이렇게 감동 이런 거 보이스트랭이 제작진 무서워요 무서워요 역시 엔넷 갑자기 중간 평가 시켰는데요 기존의 중간 평가랑 너무 느낌이 달라 어떻게 서실지 궁금하다 꼴등팀 나왔으면 너무 속상할게 더 속상할 것 같아 지인분들이니까 뭔가 조금 예쁘게 말을 아니면 더 냉철하게 봤을 수도 있어 좀 떨리는데요 형 손 깍지 심지어 형으로 받아들이고 네 많은 걸 내려놓고 보자 네 읽어볼까요? 오오 슬쩍 슬쩍 오오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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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슬쩍 왜 왜 어떤데? 나 슬쩍 보여줘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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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아니 맨날 오오 찐이에요? 아 제가 아 잠깐만 야 이거는 좀 세요? 뭐요? 가장 잘하는 연습생 이름 저구요 건우가 엄마야 1년에 2년에 2년에 3년에 오오 이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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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누가 엄마야. 항상 노력하고 즐기는 거누기가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엄마 아빠는 기도할 거야.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 잘 알지? 우리 아들 이름처럼 스타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매일이 되게 기도할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아빠는 한빈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아낀단다. 한빈이가 그렇게도 바랐던 보이지 플래닛을 통해 무대에서 빛이 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흑인 덕수와 부모나는 거의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케이터가 부perform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저 역할 때 2019년을 기념해서 정말 가고 싶어서 나의 보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정말 감동했어요. 나는 진짜 연습생 할 수 있나 아이돌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가 진짜 잘 될 거야 라는 말 계속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꼭 진짜 데뷔해야 될 것 같아 제 꿈이 가족들 꿈이에요 진짜 장하오가 나의 자랑이 이런 생각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되게 아침부터 되게 감정이 바쁜 날이었던 것 같고 특히 무대 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여기서 이제 딱 힘 받아서 응원해주시는 마음 잘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무대 잘 하면은 진짜 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힘내서 파이팅 해봅시다 네, 수고하자 네, 수고하자